사방이 전부 사과밭입니다 사과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쁘다, 얘 보세요, 아버님 먹었어요, 그 병 든 거에요 업무소보다 안 써요? 와, 그러네 도산잎이십니다 한 50m만 걸으면 다리가 그냥 마비가 오고 여기 움직이시면 못 올리시는 거 아세요? 거의 안 움직이는데요?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좀 죽어,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우와, 아버님! toolbar 대본 가운데